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진짜 있는 일인가 싶은데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뭐랄까? 천하의 고금을 통틀어 절대 두 번 다시는 나오지 않을 그런 거가 되겠네요. 일단 봅시다. 보고 이야기해요. 제목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장모는 아예 오지도 않았다면서 남편이 대놓고 저희 엄마 쌍욕을 해요. 인간이 아니네. 그냥 이혼하렵니다. 원제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친정엄마 안 왔다고 욕을 하는 남편 전날 시어머니가 암투병을 하다 결국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오지 못하셨고 이걸로 저희 남편이 자꾸만 사람을 죽도록 괴롭히고 특히 저희 엄마한테 너무 대놓고 욕을 해서 글 써봅니다. 참고로 저희 친정은 분당에 있고 장례식장은 벌교였기에 거리가 좀 멀어요. 아 저희는 광주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이혼 후 따로 사시는데 뭐 평소 연락은 주고받습니다. 엄마가 거기를 오시려면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거의 한 3시간 넘게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석 달 전에 골목에서 넘어졌어요 엄마가. 그리고 좀 심하게 구르는 바람에 무릎이랑 그 아래쪽까지 큰 골절이 생겨서 수술 받고 쇄심을 박아 놓은 상태거든요. 또 어깨도 마찬가지로 4곳이나 골절이 됐다는 거죠. 이게 어깨만 4곳인지 아래위 다 해서 4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수술이 좀 잘 됐고 나름 회복도 나쁘진 않아서 지금 현재 집 앞에 근처에는 조심조심 나갈 수가 있지만 지하철 버스 장거리는 절대 안돼요 혼자 못합니다. 아파서 못 견뎌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엄마는 오질 못하셨던 거고 또 이거를 엄마 대신이라고 말하긴 못하지만 아빠는 다녀가셨거든요. 아 그리고 엄마 부조는 저를 통해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남편이 계속 일을 빠득빠득 갈면서 술만 마시면 야! 너희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해. 너희 엄마 내가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안 볼 거야. 나중에 죽어도 안 갈 거라고! 이런 소리를 해요. 욕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저희 엄마가 잘못했다며 욕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제 주변 사람들은 다 반대거든.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남편이 미쳤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보기엔 어때요? 저희 엄마가 잘못을 한 건가요? 만약 그렇다고 하시면 저는 뭐 무조건 엎드려 사과를 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 새끼랑 갈라설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 같은 거 하지 말고 진중하게 답글 부탁드립니다. 뒤에 있습니다. 댓글 1번 쓰니 엄마가 만약에 몸이 멀쩡했는데도 안 갔다. 그러면 무조건 엄마의 잘못이 맞아요. 하지만 몸에 철심도 받고 여기저기 다 부러진 상태다. 당연히 못 가죠. 거기다 부조도 했고 또 아빠는 갔다며. 아니 도대체 장모님이 안 온 게 뭐가 그렇게 문제래요? 뭐가 그렇게 한이 돼서 이까지 갈고 그런답니까? 욕도 하고. 게다가 너희 엄마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 설마 쓰니 이런 놈이랑 계속 같이 사는 건 아니겠죠? 2번 쓰니 엄마가 사위한테 직접 전화해서 아이고 꽁 서방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나. 내가 직접 가서 조문을 해야 되는데 몸에 일이 돼가지고 너무 미안하네. 이렇게 진정성 있게 위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다면 당연히 남편이 미친 거고요. 내 몸에 이런데 어쩌라고? 어? 사위가 이해를 해야지. 이런 태도 혹은 그런 사정조차 성의 없이 딸내미를 통해 전달했다면 사위의 감정이 좀 과한 건 맞지만 이해를 못할 수준은 아닌 거죠. 그러나 원래부터 사위가 나쁜 것도 아닌데 화풀이를 하듯 장모님에게 계속 극단적인 분노를 터뜨린다면 이거는 절대로 같이 살아선 안 되는 종자인 겁니다. 3번 아마 자기 주변에는 장모님이 아프다는 소리는 쏙 빼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나쁘다는 말을 했던 거겠죠. 그게 아니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 교지 같은 상놈이네요. 4번 아니 부조도 했고 거기다가 대표로 장인어놀이 조문을 했으면 된 거지. 어디 뭐 장모님이 놀러를 간 것도 아니고 어?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가지고 거동이 너무 불편해서 못 다녀가신 건데 이걸 가지고 욕을 한다고? 이야 그러다가 또 넘어져가지고 더 크게 다치면 뭐 지가 책임을 질 거랍니까? 이 자식이? 5번 아이고 어제다가 그딴 쌍놈의 집안으로 시집을 가셨나 그래? 6번 뭔가 글이 좀 이상한데? 상황 하나만 놓고 봤을 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 정도로 화를 낸다는 게 나는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글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뭐 옛날에 결혼 반대를 오지게 했다든지 그러면서 뭐 상처를 줬다든지 그런 거 말이죠. 7번 평소 장모님한테 뭔가 한이 맺혀 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남편의 태도 절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혹시 사위한테 돈 오지게 빌려 땡겨가지고 그거 다 떼먹고 안 갚은 거 아니야? 8번 뭐 서운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이를 바둑바둑 깔았다고? 이상하네. 혹시 쓴이 엄마가 전화도 안 했나요? 아니면 뭔가 예전부터 마음에 쌓여있는 그런 앙금이 있는 거 아닐까? 뭐예요? 대댓 쓴이 저희 엄마는 남편 번호를 모르세요. 그래서 당시 식장에 있던 저희 아빠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는데 남편이 불편하다며 거부했고 안 받았어요. 또 받을 정신도 없었고요. 추가 뭐 남편이 평소 맺힌 게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는데요. 남편은 저희 엄마 연락처 몰라요. 그리고 저희 엄마 생신이나 명절은 물론 다쳤을 때도 그래. 찾아가긴 커녕 연락 한 번 안 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인 게 사위가 불편해하니까 연락 같은 거 아예 애초부터 바라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랑 연락을 자주 했던 편이죠. 무슨 일이 없어도 평소 영상통화 자주 했었고 특히 어머님 당신도 아들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남편이랑 싸우고 울면서 전화하면 저를 진심으로 달래주고 아이고 꽁꽁아 이러면서 항상 늘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셨던 만큼 저랑 시어머니 되게 친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자주 한 거고 저도 이건 싫지 않았습니다. 좋았어요. 근데 남편은 안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는 물론이고 자기 엄마죠. 시어머니한테 전화 한 번 해봐라 해도 절대 안 해요.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두 사람 다 불편하다며 계속 안 하더라고. 우리 엄마한테도 안 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안 하고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가끔 아니 나는 당신 엄마한테 자주 전화하는데 넌 왜 안 하냐 이러면 뭐? 그럼 너도 하지마 아이씨!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 친정이랑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고 그나마 시댁은 가까우니까 한 서너 번은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도 진짜 걔 억지로 가는 거였어요. 가기 전날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술을 진탕 마셔가지고 저 혼자 다녀간 적도 있고요. 애 데리고 또 일 때문에 친정 근처로 가게 돼도 그래요. 그렇게 불편하대. 그래서 그리 불편하면 그럼 우리 동생 집에 가서 자자. 엄마 집이랑 가까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싫다며 고집을 피워가지고 결국에 엄마가 동생 집으로 가고 저희는 아무도 없는 엄마 집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희 엄마는 사이가 힘들 때 비록 적은 액수지만 돈도 마련해 주신 적이 있고요. 또 예전에 저희 남편이 다쳐가지고 무릎 수술을 했을 때 광주까지 내려와서 저를 대신해 아이도 봐주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남편 간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뭐가 맺힐 수가 있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경우 자체가 아예 없다니까요. 게다가 엄마는 아이고 사위랑 통화 좀 안 하면 뭐 어떠냐. 너는 그냥 엄마는 너만 잘 살면 된다. 이런 분이 쉬었거든요. 뭘까요 이게? 댓글 1번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본문에 물어봤잖아. 그거랑 왜 살아요? 댓글 그게 그걸 또 좋다고 애까지 낳고 살고 앉아 있으니 너를 넘어서 이젠 엄마까지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2번 그러니까 쓴이와 쓴이 부모님을 아예 대놓고 개무시하는 그런 인간을 남편이랍시고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사셨던 거군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 아래위도 모르고 선을 넘는 겁니다. 진짜 개 짜증나네. 저 씨부를 대는 혀를 확 뽑아가지고 시궁창에 던져버리고 싶다니까 지금 3번 이제 알겠죠? 그런 인간이랑 같이 사는 쓴이가 여기서 제일 큰 문제이자 동시에 너 유죄예요 유죄 유죄야 죄라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뭔 꼬라지야 사람이랑 살아야지 사위 도리도 안하고 게다가 뭐 편찮으신 장모님한테 내가 엄마 죽어도 안 볼 거야 이게 할 소리입니까? 4번 아휴 쓴이 엄마는 쓴이를 딸이랑 낳아놓고 사위한테 푸대접을 당하네 저런 개도 안 물어볼 놈이랑 애 낳고 살부비며 사니까 그런 사람이 도대체 무슨 조언을 듣고 싶은 겁니까? 하라고 하면 진짜 이혼할 거 맞아요? 5번 음 쓴이 남편 혹시 숨겨둔 여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이혼을 막아준 것 같은데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이혼은 해야겠고 핑계라고는 아픈 장모님 뿐이니까 그걸 물고 느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 아니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만약 이게 맞다면 진짜 거지같은 일이지 비겁하고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차라리 이게 훨씬 더 인간적인 게 아닌가 하는 게 그게 바로 내 생각이고 아이러니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거면 저거 진짜 사람이 아니잖아요 6번 근데 님 어차피 이혼 안 할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욕을 해주면 정말 이혼할 겁니까? 아니 지금 엄마가 개무실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게 용하네 이게 고민할 거래야? 7번 추가까지 읽어보니까 쓴이가 훨씬 더 짜증나요 그거 알아요? 남편놈은 지금 위아래도 없이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 그걸 다 받아줄 사람이 바로 쓴이 당신이라고 그러니 이제 와서 한탄하는 건 이미 늦었죠 안 그래요? 계속 그렇게 짐승한테 다 맞춰주고 사시구리야? 8번 헐 사위 자식 개자식이라고 하더니 진짜였구만 달달달달달 만약에 이게 이 내용이 전부 다 진짜라면 뭔가 사위가 장모님한테 그럴만한 다른 이유가 없다면 이거는 진짜 끝장 아닙니까? 차라리 말 못할 뭔가 쓴이 입장에서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진짜 거시같은 사연이 있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그거 아니 야 이거 용서가 돼 이게 참 세상 아무튼 감사합니다